이기세 최고의 개그맨 이기세 씨 누구 맘대로 끈대 내 인생 어떻게 할 거냐고 이기세 씨? 이팔철 씨가 죽었구만요 형님 자다가 칼맞은겨 아버지가 네 앞으로 내놓고 낭뎅 게 있어 20억이여 그냥 며칠 신вод만 하면 돼 바지도 뭐 난 그 사람하고 털끝 하나도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. 괜찮습니다. 큰 탈이 없도록 만발의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. 강돌 당했다고? 뭐야? 저 미친놈. 내 은정근 털러갈 줄 알았다니까? 아이고 고라니 한 마리 튄 거 같은데? 뭐예요 저 그러지는? 애돌이 너 깡패소굴에 들락거린다던지. 맞는겨? 걱정 말아 여긴 내구역이니까. 보소 하이브 하이브 하이브. 털러 Entre eighty fate 직접시에요. 숨 Mormon 될까? roots